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농부 장유채입니다 오늘은 세큐멀티 자작나무 농가로 왔는데요 샘플로 여기 한 그루 심어져 있어요 두 그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자 보세요 일반 자작나무 보다 진짜로 하얗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이 있어요 여러 겹이 있는데 햇빛이 안 마른데는 조금 갈색으로 띄고 햇빛이 많은데는 이렇게 엄청 하얗습니다 계속 벗겨지고 있어요 안쪽으로 보면 표피층이 되게 여러 겹입니다 이렇게 하얀 자작나무 제큐멀티입니다 샘플로 한 그루를 놔뒀는데 아우 슬피 정말 하얗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피가 조금만 조금만 더러워지면 더러워진다 싶으면 벗겨지고 이렇게 하얀 자작나무를 보여드린 영상이었구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동부 장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